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엄 안뇽 안녕 뭐야? 왜 꺼? 안녕 여러분 저희 지금 숙소 가고 있는데 저희 형들이랑 같이 있어요 승우 형 안녕하세요 승우 형도 있어요 찬이 형 안녕 형 나와? 나 나와 아 내가 안 보여가지고 Hello 아 지금 저희가 또 숙소 가고 있거든요 숙소 가고 있는데 또 저희가 오늘 공연했잖아요 공연해가지고 또 이게 멤버들 보여주면 좋같아가지고 켜게 됐어요 근데 지금 멤버들이 또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또 안 그래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또 멤버들이 모니터를 하고 있었는데 또 여러분들에게 무대 한 후에도 라이브 해주면 좋같아가지고 켰어요 승우 형 또 지금 네 안녕 재밌었어요? 재밌었나요? 재밌었나요? 저도 재밌었는데 그런거 재밌었어요? 꼭 나 저도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또 스테이지였잖아요 맞아요 승우 형이 옛날 그 그림과 올리지 않았어요? 무대 서고 싶다 인사에 글렀잖아요 맞아요 보고 있었죠 오랜만에 또 이렇게 했는데 함께 현장에서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멀리서 이렇게 항상 만나진 못해도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역시 찬이 형 형은 어땠어요? 말해줘요 저요? 저 어 저 벨트 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어 저 저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공연을 하다보니까 또 너무 신기했고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봐주셨다고 해요 외국에 계신 우리 해외팬 우리 엘리스 여러분들이 그래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애교 한번 보여줘요 사랑한다고 자 야 병창이가 보여줄 이렇게 바로 그냥 포스해버리는 신기하다 이게 인스타 라이브구나 아직 찬이 형이 계산지 얼마 안되서 모르는구나 근데 진짜 재밌어 인스타 라이브도 인스타만에 그게 있어 자유로움이 있어 감정이 있다며 인스타에 그리고 이거는 필터 안긴게 더 예쁘다 온난은 또 그래서 지금 이제 스케줄 끝나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아 난 못 봤지만 수고했어 라고 아 근데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거에요 그죠 승우 형 네 같이 꼭 만나면 되니까 네 그때까지 아프지 말고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네 또 저희가 아 이게 참 엘리스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년 아까 우리가 또 그랬잖아요 그거 마법의 책에서 야 이거 그거 되지 않아? 뭐? 인스타 통화? 어 인스타 통화 돼 3명 들어와 봐 어떻게? 인스타 통화 3명 돼 내꺼 인스타 들어와서 같이 방송하기 누르면 돼 그럼 내가 받을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들어가? 어 형이 이거 들어가지 않아? 야 잠깐만 기다려 봐야 돼 아래 키는 거 있지 않아? 아래 야 그런 것도 있어? 잠깐만 야 병철아 안녕 어 라이브 요청 요청하면 돼 나한테 참여 요청? 어 참여 요청 그럼 내가 받아줄 수 있어 이렇게 나 했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 요청 기다려봐 요청 봐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맞다 승우 형 맞다 승우 형 맞다 야 형도 보냈어 형도 보냈어 어 보냈어? 어 받았어 형? 처음에 봐 처음에 봐 나도 처음이야 어 아 아 아 야 나 나 나 이거 또 어떻게 쳐내? 이거 여러 명 되던데 영준아 안녕 안녕 찬형 빨리 들어와 봐 찬이 어떻게 들어가 나도 보냈어 야 나도 찬아 아주 보냈어 형 아이디 뭐야 그럼 쳐봐 아이템 거기 쳐봐 어 여기 있어 보내기 보내기 어 해봐봐 나도 하고 싶어 보냈어 보냈어 어떻게 어떻게 해? 신기해 와 신기해 어떻게 어떻게 어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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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잠깐만 우와 야 야 잠깐만 안 되는데 왜 안 들어와 어 됐어 어 실패했대 잠깐만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어 난 난 실패했대 어 이거 여러 명 되지 않아? 이거 여러분 몇 명까지 돼요? 몇 명까지에요? 알려주시면 안 돼요 몇 명까지인지 몇 명까지에요? 알려주시면 안 돼요 몇 명까지인지 몇 명까지에요? 이거 두 명이 최대가 최대가 아닐 거야 더 있어 그래? 어 더 있어 더 있어 뭐 형은 이렇게 된다 아쉽네 어 너 여기가? 여러분 형은 아 동시에 두 명만 가능하래 아 아 야 형이 형이 나가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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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기자 여기서 그리해줘 아 두 명이야? 아 아쉽다 여려면 된대 된다는데 된다는데 잠깐만 내가 컴퓨터 부터 왜 안되지 내꺼는 사실 여려면 되실까 뭐야 안 된다네 생전실 에? 아 이런게 가는 거 같구나 신기하다 아 진짜 재밌다 인스타 라이브 우와 야 신기하다 그쵸 그쵸 네 멋있다 왜 댓글이 안 올라가 안녕하세요 오 신기하다 근데 진짜 오빠 오늘은 어땠니 형? 너 넌 댓글이 올라가구나 댓글이 형 안 올라와? 난 난 안 올라가 형 올라오는데 댓글? 아니야 그거 멈췄 멈췄어? 렛 걸렸나 보다 찬이 형 다시 초대 보냈는데 나 지금 안 되나봐 나 지금 안 그래도 받았는데 안 돼 안 된대 어? 왜 안되지 왜 안되지 그러면 찬이가 한번 들어와 봐 먼저 어 형이 먼저 들어와 봐 내가 먼저 들어가봐요? 내가 그러면 다시 다 왔어? 형 내 핸드폰이 안 되는거야 형 나한테 보냈어? 어 잠깐만 아 저기 뭐 설정 따로 없잖아 설정 따로 없어 오빠들 밥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지금 옆에 있어야 돼 옆에 있어요 멤버들 근데 재밌어가지고 내꺼 한번 해주면 안 돼? 내꺼 봐봐 어 그냥 어 그냥 어 얘 너 어 안 돼지 들어왔잖아 들어와서 요청했어? 찬이 형 요청 요청 했어 보냈어 어 너 안 보냈어? 그냥 몰라요 요청 볼게 어 왔어 찬이 형 왔어 찬이 형 받는다? 됐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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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지 거미지 그러면 승우 형 한번 해보자 거미지 승우 형 나도 받았어? 어 다 이어폰 껴 다 이어폰 껴 다 이어폰 껴 아 기다려봐 이어폰 껴 승우 형 보냈어 승우 형 보냈어 승우 형 보냈어 미니cé 여행 승우 형 아 그런가봐요 그럼 내가 어떻게 받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알려주면 안돼요? 안 떠? 어떡해 2명이 최대래 2명이 최대래 그러면 형 내가 나갈게요 아니야 나랑 숭아 이렇게 하면 돼 2명이 최대래 여러분 근데 저희가 또 이렇게 지금 숭아이랑 저랑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재밌다 신기하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숙소 다 왔어 빨리 도착할 때쯤에 최대 2명이래 아 2명만 되는거야? 그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야 승식이 하트 누르네 승식이한테 걸어봐 형 찬이 형 걸어봐 나 어떻게 보는지 몰라 너가 나가고 승식이가 보고 있잖아 그럼 너가 인스타 라이브로 말하는거야 아 진짜로? 그럼 내가 X들으면 내가 가 갈게요 오케이 승식이 형 승식이 형 빨리 보내봐 아이디 뭐야? 승식이 S 아 여기있다 강승식이 여기있다 강승식이 여기있다 승식이 형 빨리 받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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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안녕 야 뭐야 이거 재밌지 이거 야 영상통화하는 거 같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재밌다 이거 승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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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야 어? 뭐라고? 집이야 어 여기 집이야 어 우리도 다 왔어 어 내 침대야 어 너 침대 이동식이구나 어 어 저희 계정 주인 바꿔드릴게 뭐 뒤에 하나도 안보여 숙소에서 봐 우리 어 좀 이따 봐 좀 이따 봐 어 야 어떻게 나가요? X 누르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우리 엘리스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지켜줘 우리끼리 놀았어 어 네 엘리스 여러분들 이제 또 저희가 신기한 걸 체험하느라 집에 닿았어요 나중에 한번 또 한 번 한다고 앞으로 저희가 또 멤버들이랑 같이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같이 할테니깐 많이 기대해주시고 오늘 공연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승식아 마지막 마디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사랑해 주말 잘 보내요 오케이 찬이 형 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안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찬이 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나타날테니까 다음에 또 나타날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이만 저희는 돌아볼게요 안녕 안녕